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락했던 야당 얘기는 잠시 영상 통해 소개를 드리기로 하고요. 심정수 차장, 설명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2959라고 저희가 숫자로 정리했는데요. 원래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려고 했었죠. 12월 2일을 D-Day로 잡았었는데 대통령이 퇴진을 처음으로 거론한 이후에 새누리당 비박계가 이탈하는 조짐을 보이면서 국민의당은 어쨌든 발의도 중요하지만 가결해야 된다. 200표 이상은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비박계한테 시간을 주자 해서 9일로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야3당 중에서 국민의당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9일 처리 카드를 들고 들어가고 나머지 두 당은 2일 처리를 고수하고 협상을 했으나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불발 협의가 그냥 합의가 안 되고 끝나서 박지원 위원장이 국민의당에 다시 돌아가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거기가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거의 압력솥처럼 드글드글 끓다가 결국은 9일까지는 안 되고 5일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주겠다. 이렇게까지는 결론이 됐는데 오늘 다시 9일 날 하는 것으로 다시 야3당이 모여서 지도부가 일단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대통령의 생각은 굉장히 일관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동의하건 안 하건 나중 얘기인데요. 그러나 우리 국회 3당이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굳건한 공조로 국민이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어제 산야당 대통령이 연합과 공연을 하지 않고 탄핵에 간다. 그런데 주의 대표가 오늘 아침에 김무성 대표를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대단히 위밤스럽겠습니다. 오늘 탄핵 발의와 2일 가결시킬 것을 야3당 공조는 탄핵의 가결을 위해 반드시 경고해야 하며 비박이 협력하면 합의하지 지금은 할 수 없다. 또 만났네 또 만났어 야권 균열의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철저히 공조하고 생기들한 것들은 설득하겠다. 뭉쳤다가 위혈했다 이런 반복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정말 국민들에게 많이 맥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두 분 다 저런 행태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말이죠. 만약에 7일 이전에 대통령이 4월 사퇴 발언을 할 경우에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를테면 탄핵의 캐스팅 모터를 지고 있는 비박계가 흔들릴 경우가 있습니다. 탄핵의 불참을 할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탄핵의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국민당과는 또 어떤 공표를 할 것이 야당 일식시에 또 분열할 조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견되는 상황을 충분히 대비를 해서 야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잠정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대통령이 말 한마디, 회견 한마디 툭툭 던질 때마다 흔들리면요. 이게 이제 촛불 집회가 어디로 굴러갈지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4월 사퇴 이후의 모든 탄핵의 가능성을 예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최 박사님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은 국회가 그냥 촛불 민심하고 같이 움직이고 거기에 겹불 째서 이렇게 버텨갈 게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우리 향후 정치 로드맵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애초에 무슨 거국래가 하다가 대통령이 훅 던지니까 이거 나 싫어. 그다음에 또 이제 와서 나 언제 퇴임할래. 그것도 협의할 수 없어. 그냥 너무 좋은 게 최상급 한우 앞에 놔두고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는데 다 뺏겨버린 상황이에요. 차라리 시계가 고장이 나서 제자리에 있으면 하루에 두 번이라도 맞죠. 그냥 세팅이 잘못돼서 계속 하루 종일 돌아가도 안 맞는 이것처럼 돌아가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고 지금 이 상황이 된 것도 사실은 뭐 어쨌든 대통령과 청와대가 제일 큰 책임을 잘못했지만 이거 제대로 정리 못하고 저렇게 추운데 나와서 고생하시는 촛불에 대한 국민들의 진짜 속내도 모르고 헤매고 있는 국회 두 번째 책임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모든 게 한에게 임하는 야권의 과연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가를 그게 그대로 반영된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번에 박 대통령이었던 제왕적 대통령제 그리고 여기한 비선실세의한 국정농단 이걸 다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돼서 안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출발했으면 이렇게 흔들리지 않죠. 이거는 국가와 민족으로 좋은 일이니까 비록 불행하지만 이 불행을 딛고 우리가 다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출발했으면 어떤 일관된 전략에 의해서 나아갈 수 있는데 지금 야권은 과연 언제 하고 언제 빨리 탄핵하고 언제 아니면 하야시키는 게 우리가 대통령 되는데 가장 유리한 걸 따지니까 항상 기회를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관된 전략이 없는 거죠. 두 번째 이거는 또 무슨 방증이냐면 이게 야권의 뜻대로는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말하자면 다 아시다시피 비박이 어떤 게 나오겠다고 해서 달라진다. 이런 걸 그대로 반정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야권의 지금 태도가 진짜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가를 많은 분들이 생각했겠지만 정말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탄핵이냐 아니면 우리가 정권 잡는 데 필요한 탄핵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점을 이제 이정현 대표가 간파하고 9일이건 언제든 만약 야권이 한 목소리로 탄핵을 성사시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했거든요. 결국 이런 아픈데 꼬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험한 게 9일 날 예정대로 탄핵안 처리가 될지 사실 지금 그것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비박이만 참여를 하지 않을 경우에 탄핵이 부결될 거를 충분히 예상을 하면서도 탄핵안 처리할 건지 아니면 말 건지 지금 야권 내에서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비박이 떨어져 나갈 경우 자칫하면 9일 날 탄핵이 처리 자체가 안 될 경우에 국민들의 분뇌로 완전히 하늘을 찌르고 그 분노가 오히려 여의도 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 틈에 보면 야당이 진짜 속내가 탄핵을 가결시키고자 하는 건지 그냥 탄핵안 우리가 발의했어라고 기록에만 남기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그냥 기록에만 만족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여당 그리고 특히 새누리당의 비박 진영도 많은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 많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이 가장 헌법적인 방식의 대통령 퇴진이라고 보는 국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진석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당 의원들 사이에 문자 항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군요. 저희가 그 장면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 김우성 전 대표, 추미애 대표 정말 필요한 전화를 못 받았다 할 정도로 정말 수초 간격으로 계속 문자와 항의 전화 같은 것들이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김우성 전 대표나 특히 비박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건 탄핵밖에 없다. 탄핵을 정말 새누리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사시키겠다 이렇게 오히려 더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김우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두원 전 의원이 또 30시간의 법칙 이번에도 작동한다 이렇게 약간 야유를 할 정도로 지금 탄핵같이 정말 결혼한 걸 보이다. 갑자기 회군했다. 꼬리를 또 내렸다. 이번에도 박근혜 앞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조롱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탄핵이 부결된다 그러면 정두원 전 의원의 관측에 따르면 그 비난의 보물은 전부 비박계가 뒤집어 쓸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이번에 가결시키는데 비박은 동참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주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우성 전 대표께서 이 자막을 통해 소개해드렸지만 부재중 전화가 수백 건. 읽지 않은 문자가 1천 개 넘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오늘 아침에 모인 의원들, 여성 의원들이 많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쭉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게 카메라를 잡혔네요. 소개합니다. 저 출발점. 표창원 의원이 야당에서 여러 가지 논란 속에 누구누구 탄핵 찬성이다 아니다 명단 공개했잖아요. 물러설 뜻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과는 했지만 물러설지 않겠다고 했군요. 그 장면도 소개합니다. 많은 의원들께서 여러 국민들의 전화 연락을 받으시고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선명하고 누가 선명하지 않는지 끝까지 국민과 공유해야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는 홍위병 얘기를 하고 이제 주소가 공개되면 의원들의 집 앞에서 촛불식이 열릴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라고 항의의 뜻을 밝혔는데 계속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표창을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는데 그 표정을 보면요. 나는 전혀 굴하지 않겠다. 내가 한 일은 전혀 잘못이 아니다. 그런 표정이 나타나서 말이브하고 이게 실제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고요. 저는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이 이번에 만일에 찬성했다. 탄핵에. 찬성했다고 해서 국민들이 과연 비박계 의원을 정치적 어떤 그걸 용서해 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박계 의원이나 새누리당 의원은 있죠. 대통령과 공동 책임을 지는 거지 탄핵에 찬성했으니까 아 참 잘했습니다. 다음에 당신대로 훌륭합니다. 그럴까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표창 의원님이 본인도 미안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사과했듯이 저 행위 자체는 사실은 올바른 행동은 아니죠. 그런 인정했지만 그러나 1분 1초 간격으로 전화를 하고 계속 새벽 2, 3시에 전화를 하고 말이죠. 이 전화는 홍의병이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국민의 정서입니다. 현재. 지금 저는 저 밀리드는 문자라든지 전화가 탄핵이 불발됐을 경우에 얼마나 거세게 올지 그리고 주소라든지 공개하지 않더라도 국회의원에게 하면 수첩 하나 하면 얼마든지 의원들이 진상에 발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단순히 국회의원들이 불편하고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저게 바로 지금 현재 불타는 민심이라는 것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새누리당 저렇게 대화를 갖춘다고 했습니다만 비대위원장 정하는 문제도 남아있고 또 주말에 대통령 만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비대위 비상시국대책회의 측에서 오늘 밝힌 내용인데요.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좀 만나서 내 입장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달라고 해서 청와대에서도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아니면 다음 주 초까지 일단 비대위에서 제시한 시한이 다음 주 수요일 7일 오후 6시까지는 두 가지 문제, 퇴진 시점 명확히 해주시고 2선 후퇴한다는 거 정확히 밝혀달라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응답을 달라고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통령과 사전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같은 것들이 마련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비대위원 정하고 주말에 만나면 과연 대통령이 만날지 그때쯤 대통령이 앞으로 일주일을 어떻게 끌고 갈지 그 단면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은 좀 베일이 쌓인 것이 맞습니다. 이번에는 아홉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